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 여기가 대구 달성보입니다 저희 달성보에서 시작해서 오늘은 랜더너스를 할 거예요 PT63 대구 새싹고스고요 올해 R12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랜더너스를 할 건데요 ICB가 뭔지 이 앞에 확인해주세요 PT63 코스는 대구 새싹이고요 저희는 여기 오늘 SP지점이 아니고 CP2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달성보에서 시작해서 강정보로운거 갔다가 그 다음에 동촌 해맞이 다리 갔다가 영천댐을 거쳐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라이딩을 할 거예요 랜더너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코스인 것 같고요 좀 덜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많이 타고 그리고 국토정주하는 코스랑 겹치는 구간이 많아서 좀 더 쉽게 라이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이딩 멤버는 오늘 6맥 라이딩 할 거고요 재밌게 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고고고 공범 사세요 공범 패션입니다 공범 사세요 공범 여기서 가야 뭐가 나오냐 핫팩 배우가ulf ett ure 이런 시빗초 달성고에서 출발합니다 요수 내가 이거 좀 찍어봤지 시빗초 스피드 2! 출발하기도 했는데 지금 기분 좋다 가게 호텔 되게 넣었다 진짜 남차지 않아? 호텔 진짜 남차네 여러분 주먹이 오고 진짜 따뜻하 치고! 오도방이야 지누 영어 2.8도? 편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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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영어 2.8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나 앞에 가나오는거 응 근데 밑에 다리 꺼먹는 것 보인다 응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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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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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,1,1,000원 1,3,4,5,5,000원 대야 렌떠러스의 노무는 롱드rang 1,2,3,2,5,000원 토크도 먹고 역시 고급은 방반하게 고급도 한 번만 더 맛있게 먹으니까 어쩔지 아우 이제 좀 높여 먹어요 다 먹고 오늘 결심이 난다 저희 밥 든든하게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날이 엄청 따뜻해졌어요 한 6동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한 6동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한 6동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10분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4분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한 6동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아멘 아멘 구무강사 자전거지! 여기 끝나고 이제 또 자전거 도로로 이어져 있는데 영천 땜으로는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구부스 앞에 가기지? 무슨 일입니까? 펑크가 떠났습니다 아니 지금 되게 재밌다 되게 펑크다 구무강북 뚫어볼게 완전 낫네 그니까 응 좋아 좋아 공기야 패션만 놓고 가면 된다 좀 하고 가자 증가 아니 근데 아무도 안 이렇게 하죠 아니 근데 안 아플거 같아 어 아니 나 안다울거다 공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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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아서 가자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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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볼게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저희 커피 한잔 먹고 해맞이 자리에서 인증샷 찍고 당장 고른 거 갔다가 달성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자자 재밌게 이제 추워서 덜덜덜 거를 생각하면 다 먹읍시다 이제 추워서 덜덜덜 거를 생각하면 다 먹읍시다 다 먹읍시다 다 먹읍시다 다 먹읍시다 다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이제 달성국 가야 되니까 그전에 당장 고른 거 갔다가 달성국 가도록 할게요 아무도 단북만한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할게 또 가볼게요 두번째 두꺼운 주문한 사무짓 이슬 일어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너무 편하네요 불일성? 타이어 타이어 어 타이어도 크니까? 타이어도 크겠지? 아 소리 와 도착이 같이 오셨다 와 매일 기효력이 됐다 아 소리 고마워 여기 가는데 갑자기 막 틀면서 가서 스포이스터로 들어갔다. 응. 언니가 설이 지났잖아요. 저희 이제 달성공학하기 전에 강달로 이런 거 다 하자는데 여기 비하폭 오전가 있는데 비하폭 오전가 있어요. 비하폭 오전가 있어요. 갑자기 조용부리. 불쌍잼 위? 뭐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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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. 뭐래. 야. 야. 이런 망을. 하면서 sagt는 구멍. 실제로도 들지 않았어요. 오늘 너무 재밌어서 못갔던데 오늘 선수도 하고 킬파링도 하고 오늘 분명히 킬파링했습니다 진짜 요요님이랑 라이몬이 통제하지도 않는 킬파링을 두 번 오늘 두 번이나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넷넷스톱 끝나갑니다 눈물이 나네요 기쁨의 눈물 참깨한 것과 그리고 악보대장님의 전거리 날씨 너무 고고한 거 너무 멋있어 오전한 거 축하합니다 악보대장님 핸드폰 세븐니 세븐니 살았다 엄청나게 헐퍼를 볼 수 있는 끝! 오늘 라이딩 끝! 재밌게 승자입니다! 마지막 피니쉬! 달성보에서 끝났습니다! 다음 랜드노스! 랜드노스도 기대해주세요!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빠이!